저 방향 급선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? 어? 뭐야? 아니, 그냥 예비로. 아, 마늘 좀 뽑아야겠다. 혜진아, 이리 와. 혜진 씨 혹시 마늘 좀 좋아하세요? 좋아해요. 저희 엄마 마늘 좀 진짜 잘 담그시거든요. 아, 진짜? 고추장에 묻는 거 있잖아요. 나하고 도란도란 이런 거랑 뽑아. 여기 따뜻하고 좋네. 그냥 그거 똑똑 떠 놔요. 어? 이 끝머리만. 어, 여기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오케이. 어, 얘 크다. 얘 좀 잘 자랐다. 어. 어휴, 또. 왜? 다 뽑혔어? 그리고 이거는 새우. 새우? 어, 새우 딱. 어? 이렇게? 어, 됐어? 원래 그런 거예요. 새워놔. 새워놔. 왜냐하면 넘어지면 보기가 안 좋아. 어,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마늘 좀 아니지 않아? 이거 밧줄 아니야? 호준아. 네. 물 덮여서 웍 있잖아. 거기 물 조금만 해줘. 끓여줘. 네네. 이 정도면 돼, 이 정도. 이렇게. 그럼 뭐 하시는데요? 이거 볶아야지. 아하. 마늘 좀 볶음 해야지. 이것도 가져가서 볶고 계세요, 그럼. 어. 제가 좀 더 뽑아서. 고마고만 해, 고마고만. 와. 마늘 쪽만 먹겠다. 오케이. 오, 매워. 뭐 하고 있어요? 뭐 도와드려야 돼? 네? 뭐 도와드려야 돼요? 저 이거 계속 하고 있어도 돼요? 그만큼 따시면 될 것 같은데 설정만 한 30초만 삼자 이거를 팔팔 끌어야 되는데 왜 이래? 어우 불이... 오늘은 안 되나 봐요, 선생님 아... 이래서 선생님 오늘 못 들어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잖아 보여? 어, 저 앞에 계세요? 아, 저기 계시구나 지금 표지 찍어 월간 낚시 아... 아유, 참 밑밥 같은 것도 필요도 없겠다 너무 물살이 세서 차 선수도 지금 난감하겠다 아니, 근데 오늘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워천에 온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dugove GREEN 그러니까 연락 recommended 퀵퀵 음악 듣는 게 콜드플레이에 어메이징 데이거든? 네 근데 지금 이 상황하고 되게 잘 맞아 힘 빠지고 어메이징한 날이야 오늘 뭐야? 하나 드실래요 오빠? 차곡차곡 배가 심하게 안 고프게 만들어놔요 네 뭐?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치킨? 치킨? 치킨 먹고 싶다고? 어제 먹다 남으신 거 아닐까? 어제 먹던 건데? 네 효진아 그런 거 먹지 마 아 얘 왜 이렇게 그런 걸 먹냐 배고파? 너 왜 이렇게 소원을 먹지 마 30초 자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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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0초 자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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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맛 좀 봐 볼려? 꾸준히 어, 선생님 이게 메인인데요? 메인에도 되겠는데? 새우하고 맵지? 매워 맛있다 어우, 맛있는 냄새네 한 끼 이거 먹고, 한 끼 이거 먹고 이래도 돼? 응 혜진아 그걸 띄어서 곽곽 찢어버려 이거 이거요? 곽 찢어버려 모르잖아 프라이드 피쉬 어떻게 해? 프라이드 피쉬는 아니, 생선만 잡으면 할 수 있지 응 근데 선배님 또 느낌이 약간 혼자 죄인된 그런 분위기인데? 늘 죄인이었어 약간 이러고 계시니까 아이 참 진짜 오늘 꼼장어 한 마리만 있어도 정말로 잔치하겠다 와 딱 해 떨어지기 전에 한번 가보고 통발뿐이 기댈 데가 없어 사실 무는 없나? 무조림 이런 거 맛있겠다 무조림? 응 뭐 넣고? 그냥 무만 넣고? 그냥 무만 먹으면 입 다 빠져 뜨거워서 내가 내가 이런 거가 웃긴 거라니까 선배님 왜? 어? 입 확 빠져 나도 진짜 웃겨 야 무 무가 너 얼마나 뜨거운데 마음을 졸일까? 왜? 마음 졸이면 굉장히 괜찮아 아이구 진만 아 잠깐만 버섯을 고기같이 먹는 어떤 그런 베지테리언 그거 있잖아요 아 너 그 버섯 졸여줄까? 네 뭘 졸인다고만 해도 웃기다 아니 졸이면 맛은 있을 거야 완전 맛있죠 물 좀 봐 무조림 맛있잖아요 무조림 되게 맵게 막 이런 거 넣고 아 그래? 양파랑 막 아 양파는 넣으면 안 돼 왜요? 물 생겨서 안 돼 별로야 그러니까 이거 졸이든 무는 음 음 자 이거 놔둬 묶고 끓이게 나중에 네 네 진짜 묵국 해 주실 거예요 선배님 근데? 묵국? 너 먹고 싶으면 해 줄게 진짜요? 묵국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자르실 건데요? 왜? 잘라게 네가? 잘라 드리려고 그랬지 오 좋지 뭐가 진짜 달다 이 무조림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 무가 거의 참외 수준으로 달아 음 그치? 네 와 근데 무 진짜 맛있다 응? 무가 맛있어요 맛있어?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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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네 어우 좋아 잘했어 진짜 음 좋아 정리? 잘해 효준이 응? 네가 좀 한다 정리요? 이제 시작했는데요 무슨 쉬지 않고 정리나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걸 하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정돈을 좋아 아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냥 정리정돈 쪽으로는 저 세 분이 네 그러면 그냥 묵국은 생묵국으로 한번 끓여볼게 아 말 그대로 그냥 묵국이요? 그냥 묵국이야 무만 들어가 봐봐 엄청 시원하지 진짜 무만 끓였을 때 무슨 맛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당연하지 봐봐 이제 맛을 봐봐 네 다 빠시면 여기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게 있구나 그쵸? 응 저도 항상 그걸로 스트레스 풀거든요 이제 진짜 예쁠 때다 바다 그거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선생님 어느 정도요? 속 장지에 보 더 더요? 쭉 봐 어 됐어 여기다 반 스푼만 줘 반 스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다가 소금 어디있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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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어? 어 선생님 이거 그냥 조림이죠? 어 왜? 어 국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괜찮아 응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오 선배님 뭐가 있어요? 뭐 잡은 거예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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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았어요? 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뭐라고? 크진 않다고?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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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그렇게 크진 않잖아 오르네 아직도? 아 아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렇구나 우리는 되게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조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림? 하하 하하 어촌다운 음식을 먹고 가야 될 텐데 거북손 거북손 아까 먹었네 거북손 알지? 하하 하하 자 뭔가 오늘은 접어야 되겠다 진짜 뭐가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어 돌아가요 아이고야 이거 진짜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그냥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딱 보고 팍! 팍!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해갖고 어 완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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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크진 않아 이거 뭐 누브 코에 붙여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잠깐만 그거 저거 갖고 와 칼 빨리 피 빼야 돼 빨리 아 피가 났네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니 아니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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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좀 한다는 통발 넣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야 나 진짜 먹칠이야 아이 나 나 이렇게 육지 못 나가 괜찮아 아니 차선수야 뭐 다 자라 어우 야 근데 이제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형이 작업을 늦기만 하면 됐네 아이 근데 한 번 마지막으로 저기 통발을 한 번 가보려고 가볼래? 응 같이 가야 제가 갔다 올게요 같이 오늘은 뭐 아까 던져놓고 지금 가는 거니까 그래 사실 기대를 안 해야지 맞아 그냥 묵국만 먹어야 돼 혹시 모를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응? 뭔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랬으면 좋겠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어? 아니야? 애기 애기 애기? 아 어떡해 쟤 어떡해 애기다 너는 진짜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저길로 가봐야 되겠다 또 있어요 통발이? 저기 두 개 해놨는데 아휴 쟤는 토끼 같다 아 그러네 그치? 저기 보면 귀 있고 이렇게 토끼 같잖아 귀가 이렇게 있고 응 토끼 바이 아 아 예쁘다 그림 같다 진짜 어 시간이 어떻게 갔네 다 시간이 어떻게 갔네 다 예쁘지? 네 여기 위험하거든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걔는 그레스코인가? 이만한데? 상징... 걔는 뭔데요? 얘도 아까 그 꼬맨이야, 그냥. 얘가 그냥 꼼장어인가 봐. 진짜 꼼장어예요? 풍장어인지 하여튼 쪼만한 거. 미꾸라지 같은 거. 에휴. 여튼 뭐 여기는 그래도 뭐래도 좀 있으니까. 기대를 걸만하네. 에이구. 공쳤네. 없다. 오빠 여기가 깊지 않은, 깊어요? 몰라. 왜 들어가 보게?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, 선생님. 아니. 아니, 우리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. 괜찮아요. 미안하잖아. 아니에요. 미안하긴요, 뭐.